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칼림바를 샀어요 학교에서 칼림바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칼림바를 샀거든요 일단 학교에서 이걸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곰새마리랑 비행기를 해볼게요 일단 칼림바를 박스는 있는데 일단 이렇게라도 했습니다 칼림바 여기 있잖아요 박스에 보면 스티커가 하나 있는데 요 1번 2번을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어? 어? 아 제가 지금 이게 밑으로 여기로 가있어가지고 지금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잠시만요 해볼게요 곰 3마리 연주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세말 끝났고요 이제 비행기에 올게요 클림마 연주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올게요 안녕